아 왜 울고 있어? 엄마는 어디 계시니? 몰라요 응? 울지마 울지마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알아? 저쪽에 계실까? 저기야! 왜 남애를 데려가요? 아 아이가 울고 있어서 아이 엄마세요? 너 왜 아무나 따라가? 일로 안 와?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일로 오라고 아니 이제 다 아이 엄마 맞으세요? 어머 지금 남의 애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? 이보세요 어머 이 여자 왜 이래? 미쳤나봐 애 울잖아 아 우리 이리 좋아 아니 왜 이래요 진짜 여보 이 여자 가 미안해 미안해 어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? 가자 죄송합니다 사람들 막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요 이게 선배 선배 괜찮아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여자 선생님 환자예요? 가요 그만. 환자 같아 보이진 않던데. 오늘 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아. 알아요? 네.